안녕하세요 드러머 최봉입니다.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캐노퍼스의 네오빈티지 60라는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엔비 61 모델은 60년대에 빈티지한 재즈 드럼 사운드를 재현하는 모델이구요. 드럼 구성은 베이스는 18x14 그리고 플러일 탐은 14x14, 마운틴 탐은 12x8 그리고 스내드럼은 14x6x7, 모두 메이플쉘입니다. 드럼 주인공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드럼이란 어느 공간에 가져가도 그 울림에 잘 어우러지고 드럼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뚜렷한 개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사운드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드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플레임과 저희 사운드에 부합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드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캐노포스 MB-60 모델을 사용하게 된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